여러분 대표이자 2017년 전공보리자랑에서 탑 직업을 본 영순에서 돈가스 장사하고 있는 권다영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이렇게 몽봉샵 성년의 밤에 깜짝 게스트로 출연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. 오늘 아침에 사야 정갈을 받아서 아니면 드레스코드가 이렇게 처마를 좀 입고 이렇게 다니는데 여러분 바지를 입고 돈가스 복장을 이렇게 여러분들 뵀습니다. 이번엔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엘콜이 나오면 두 곡이고 엘콜 안 나오면 바로 주방으로 향할 겁니다. 첫 곡은 한의 전시에 갈색 추억 빌려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첫 곡은 한의 전척입니다. 두 곡은 한의 전척입니다. 첫 곡은 한의 전척입니다. 둘이 한 빛을 올린 시인한ink表示 모두 다 화났고 나만은 홀로 잊지 아픈 약속도 없는 게 그 사랑은 우리도 없는 게 나도 몰래 또 다시 찾아오지 않아 추억으로 찾아오는 우리는 어라니 복귀를 마시며 뜨거운 하신 말은 없는데 눈물을 취해서 사랑을 취해서 눈 없이 일을 더 견뎌네 어느 남쪽이 그대는 떠나고 할 수 있는 눈빛만 봐봐 때로 칭찬에 싸늘한 척장에 희미한 걸 세켜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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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커피를 마시며 뜨거운 한숨을 올리네 유혹의 시에서 사랑의 시에서 끝없이 행복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대는 떠나고 밤새 균물빛 만난 물 뻔한 착장에 싸들한 착장에 비비언컬 세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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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약된 대로 참 잘하고 계십니다 남자분들 두 명만 더 해주셨으면 더 영광이었을건데 오늘을 깨끗깊게 말씀에 새기고 정통 트럭트 자취만 한곡도 하고 물러가겠습니다 된다고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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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샤라인아 샤라인아 들어준 홈과 샤라인아 샤라인아 내가 희망시와 샤라인아 샤라인아 무침마, 무침마 내 감기를 묻지마 이 샤웅이 너무 뻔하죠 이별이 난 못했구나 청춘이라, 청춘이라 너머지는 방문을 봤구나 멀지마, 멀지마 내 감기를 묻지마 사랑이란 아름다워 청춘이라, 청춘이라 내 감기를 묻지마 사랑이란 아름다워 사랑이란 아름다워 missing 나yon